오케이, 잠깐만, 생명도 먼저 꽃꽂이 왔잖아, 지금 꽃꽂이 지나갔다 왔어요? 꽃꽂이 왔잖아 자, 우리 원하시는 이거 국기 운영해 보세요, 국기 태극기, 태극기가 바람에 4채널 자, 통과합니다 사람을 구하러 가는 자, 근데 중요한 게 자, FPV에요 자, 통과합시다 통과하세요 통과하세요 자, 통과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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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아서 초점이 없잖아. 밝으니까 멘붕이네. 다시 도착. 어느 정도 보이는지 확인할게요. 글씨가 보이나요? 글씨가 보인다. 글씨가 보인다. 자, 끄세요.